안녕하세요 쌍디입니다. 금일은 여수 쭈꾸미 가보징어를 잡으러 왔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온 목적은요. 제가 지금 한 두 편 정도 올렸죠. 낚시인이 잡은 조가물 기부 행사 세 번째 촬영하러 왔습니다. 원래 내일 고흥에서 쭈꾸미 가보징어 조가물 기부 행사가 있었는데 제가 근무 때문에 참석을 못하게 됐어요. 여수 측에서 25일 오늘 촬영을 한번 하자고 요청이 와서 제가 바로 이곳으로 달려왔습니다. 오늘 이용할 선사는 여수 퍼펙터고요. 제대로 낚시를 해서 최대한 많이 기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 만나요. 이곳에서 일어나서 한 번 더 올렸을까? 이랬어. 오늘 통과시의 조가물 기부 행사 또 한 번 더 올렸을까? 오늘의 실력으로 추려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오늘의 주요. 오늘의 주요. 오늘의 주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두산에서 박재정님이 손수 만들어서 호수별로 하나씩 선물해 주셨습니다. 요거 오늘 잘 먹겠으면 좋겠네요. 여수 퍼펙트를 타면은 아침으로 손수 만든 샌드위치를 듭니다. 와 샌드위치가 끝이 아닙니다. 따끈한 꿈. 우선 죄송합니다. 저는 유튜브 땅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땅디입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잡은 소중한 조감을 아름답게 기부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은 경쟁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남들보다 한마리라도 더 잡아서 기분 좋게 기부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옷도 같은 경우에는 뭐 어창에 넣거나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가는데. 오늘은 이제 대사가 이제 중점이 가보지고 이런 걸 보니까. 제가 기부 콜라를 하나를 준비를 해놓고. 이걸 나중에 이제 채우기로 하고. 각자 이제 살림함이 들어있는 거를 기부하고 싶은 만큼. 뭐 많이 하시기를 제가 원하지만. 이제 지퍼팩을 나중에 제가 드리면은. 담아서 모아서 전달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안전사고 없이. 아주. 뿌듯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현장 장인입니다. 어. 오늘 이렇게 저희도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기프팩. 오늘 좀. 어. 도 nostra는. 지금 잘 탈고 말고 손btask.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저희들이 그. 그. YOr. 저희들이 그. 그러시는 있었고. 여기 한 9시 반까지는 들어와서. 저희 질문. 그녀가 바로. 그녀 descri investment slash 5시 반까지는. 그 뭐야 ServeEN에다가음. 두 Ditard trave. 바로 직원들. 바로 pardon transparent뉵들. 그래서 그러면. 저희도 이러 miss Come on here. 장인 분들 바로 드린다고. 요소를 해야 된 거이라. 그러니까. 저도 최소하게 열심히 한 번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파트싱팀이 좋은 의미에서 행사한다고 해서 참석을 했고 앞으로 좋은 일에 저희가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오늘 합정일 안전에 유의하시고 좋은 추억이 될 수 있기를 함께 기원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행사에 협찬해주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낚시 아대죠? 낚시 아대인데 부종류 낚시가 되게 아주 편합니다. 여기 있는 모델이 있으시네요. 타이라고 하시는데 편합니다. 여기 아대를 이렇게 협찬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벌써? 벌써? 무슨 일인지 알았는지. 아직까지도 너무 편합니다. 긴장했는데요. 앞으로는 조금될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ifs 사라지에 도전하여 다음은? 잘하셨습니다. 너무 귀엽네요. 소음이idents 안달라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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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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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잡으신 자랑 그리고 코에서 보이세요 손 손 옆에 수고립 손 잡고 나 피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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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으 5 포토모토로 배가 하네, 조개자로 가네. 여기가 다닌게. 포토모가 여기있지? 와, 좋아이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방금 여기 오셨던 분이 이거 만드신 분이예요 예 손일이 나도 안빠져서 되게 편하대요 와 안빠지네 이거 낚실때 던질일이 없겠다 퍼펙트 오늘 너무 재밌게 낚시 했습니다 선생님 사무장님 감사합니다 오늘 재능기부 한클러 채우기 대상은 쭈꾸미하고 갑오징어 했는데 갑오징어는 마리수가 그렇게는 안나왔는데 쭈꾸미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정도면 충분하게 35리터 채운거 같네요 동백원으로 이동해서 맞아 촬영하겠습니다 작시인들이 모여서 작지만 정성을 한클러로 보러 왔습니다 동백원에 계신 분들이 아주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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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